19년동안 사랑받은 첫번째 이유는 한국형입니다. 마늘을 다져보시면 왜 도깨방망이가 이처럼 사랑받았는지 그냥 갖다가 콩콩콩 떠주시면 돼요. 찾아가는 석이 있으잖아요. 이게 곤주기는 양녀도 없고 조금 갈자고 큰 믹서기 꺼낼 수 없듯이 이렇게 해서 바로 뚜껑만 딱 덮어주면 제 용기가 탄생하는 거죠. 세척도 흐르는 물에 한 번 캥거만 주시면 끝. 세 가지 요리를 했는데도 바로바로 됐어요. 그리고 나서 거치 공간이 너무나 컴팩트하면서도요. 그냥 갖다가 딱 올려만 놓으시면 끝.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거기에 저희가 레시피 책자 다 드리잖아요. 안쪽에 생크림부터 음료까지 다 됐는데 저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카푸치노가 되는 게 진짜 놀랍더라고요. 카푸치노도 마찬가지입니다. 커피랑 설탕에 물만 이렇게 딱 부어주시면 준비가 끝났어요. 여기에다가 다른 날 뿐만 아니라 거품 날도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. 요 날을 이용하셔가지고 풍덩 집어넣고 나서 눌러주십시오. 그러면 프림을 넣지 않았는데도 프림을 넣은 것처럼 공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요거 보실래요? 색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. 아니 거품이 이렇게 촤악 나니까 왜 우리가 밥은 집에서 먹어도 옆집원이 놀러오면 커피는 나가서 먹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이 거품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? 해가지고 바로 또 드시기 전에 세척 먼저 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싹 따라 볼게요. 이 거품을 보세요. 아우 이게 핸드블렌더의 장점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딱 드시고 나서 그냥 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. 맞습니다. 거기에 저희가 멀티 초퍼까지 드릴 텐데 이게 시즌 6랑 맞물리는 거거든요. 진짜 좋더라고요. 그리고 날을 보시면요. 일자가 아니라 S자까지 있기 때문에 다지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. 이 상태에서 풍덩 집어넣고 나서 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질긴 생고기를 넣고 저장만을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? 그 다음에 뚜껑만 이렇게 딱 닫아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그냥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.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전부 다 되는 거고 안쪽에 더 좋은 게 입자가 살아있더라고요. 그 이유 자체가 감속 기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 지셨을 적에 곤죽이 안 되면서 입자를 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게 진짜 좋은 게 약간 치되는 효과 있죠 고객님? 날도 살아있고요. 안쪽에 고기 보세요. 이 마늘까지 왜 이런 거 견과를 간다 치면 입자가 좀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물같이 안 다녀서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하루에서 아이들 뭐 해가지고 외식을 다켜 사셔도 되지만 이렇게 안 되셔도 돼요. 거기에 저희가 파워믹스 오기까지 드리는데 대용량의 용기와 함께 중컵, 소컵까지 컵 3개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도깨비 탄생 19주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최신형의 프리미엄 플러스 블랙 컬러 압도적으로 인기예요. 레드나 화이트, 컬러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티타늄 코팅 날 3개들이죠. 다용도 용기, 220가지 컬러 요리 책자, 마요네즈 소스통, 신주 초퍼까지 함께 할 거예요. 거기에 파워믹스어기도 마찬가지로요. 여기 보시면 대중소의 칼날에 보관 뚜껑까지 해서 홈앤쇼핑가 53,000원짜리 그다음에 만능다지기 초퍼는 19,000원짜리로 오늘은 다 챙겨가시는 겁니다. 전부 다 전해드릴 텐데 미니즘은 이미 수백여분 하셨습니다.